이번엔 스테이크가 떨어지지 않는데 진짜? 진짜? 편지 좀 모으세요 같이 가요? 응 같이 언니 편지에 수록사랑 보낸대요? 지혈이 먹이세요? 어? 그럼 나한테 와 언니 잡았어요? 나 보냈는데 나한테 봐봐 파이크 비거리 들어가서 봤어요? 어 우리 편집이 다 분리해 주셨는데 어디서 넣으면 돼? 나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? 아 두꺼워 내가 얻어볼게 고마워 아무 데나 드세요 편지? 언니 더 볼 수 있어요? 아 맛있어 이거 여기다 넣을까? 오늘 영상은? 오늘 영상은 여기다가 2